구청장 선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구청장 선거가 치열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확보해 가지고 구청장 선거를 하는데 이것도 이미 보셨지만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시 구청장이나 서울시장 선거에도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죠 이것이 그 당시에 2018년에 여러분들 구청장 선거입니다 심지어 강남이나 송파구까지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24대 1이 나온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시장이 압도적으로 서초강남 송파까지도 박원순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이런 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나 이것이 다 묻혔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색채와 강한 부유층이 가장 많이 사는 서초구하고 강남구 송파구까지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몰표를 던졌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구청장을 25개 자리 가운데 24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뭡니까 호남 사람들을 심은 겁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가운데 20명이 호남 출신인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호남특별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남곡선 순천 연수 장성 나주 담양 정읍 광주 정읍 고흥 영양 장흥 담양 광주 강진 완도 순천 정읍 청송 고창 광주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입을 다물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25개 가운데 24개를 차지한 사람 등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개 이상을 다 전라도 출신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지방선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상황은 2017년 이후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2022년 또 3구 대선을 맞이했고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2017년 대선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인시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대통령 선거나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이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2022년 또 3구 대선이나 모두가 여러분들 뭐가 돼 있는가 하니까 다 공통적입니다 유전자도 같고 조작 방식도 같고 조작 내용도 같고 조작 엔진도 같고 조작 프로그램도 같고 다만 차이가 조작 규모가 다르고 또 조작하는 좀 후보별 지역별로 좀 어느 점을 좀 더 어느 지역을 좀 심하게 하느냐 어느 후보를 많이 하느냐만 차이가 있지 엔진은 조작을 하는 엔진 소위 부정성과 엔진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 연구를 이미 일어난 선거를 통해서 몇 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서울시장 선거 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패를 했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모든 구에서 다 석권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무슨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종로구를 샘플로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종로구에서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2%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종로구 사례만 아니고 서울의 모든 구에서 다 이렇게 조작을 했을 거란 이야기죠 서울의 모든 구에서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형태로 나온 겁니다 서초구에서도 조작을 하고 강남구에서 조작을 하고 송파구에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보수 색채가 가장 강한 서초 강남 송파에서조차도 박원순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개명 겸 실정 분석 자료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조작을 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도작을 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조작을 하면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광역시를 다 조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울산시장 인천 부산 대구시장 대전시장 세종시장 다 하고 조작 안 한 지역이 뭡니까 전남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지사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안 하더라도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니까 나머지는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0%를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관찰이 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를 직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10% 내외를 기록하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10% 내외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걸 직접 사례연구를 오늘 아마 최초의 사례연구일 겁니다 최초의 사례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로구 사례입니다 종로구를 대상으로 해서 최초로 해보니까 결론이 뭔가 하니까 22%의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국내 최초의 아마 분석일 겁니다 제야 고수께서 날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해보니까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작들 했느냐 이게 여러분들 서울 종로구의 사전투표 조작행위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됐던 지방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서 소위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여러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번에 있는 발표 득표수를 보십니다 이 발표 득표수는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김종민, 김준숙입니다 종로구 사례입니다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교를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 이것을 사전투표 선거인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2만 9192명입니다 이 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조작을 할 때 기본값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가지고 조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가자 수가 늘어나게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사전투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득표율 기준으로는 종로구에서 박원순 후보가 57%를 얻고 김문수 후보가 19%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얼마나 했느냐 총 22%를 했습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에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1%만큼 득표수를 밀어줍니다 그것이 3195표를 바로 더해 줍니다 319표를 그리고 여러분들 김문수 후보에게는 몇 표를 빼앗는 거 아니라 2033표를 빼앗습니다 그것은 사전투표 기준으로 사전투표수 기준으로 보면 7%를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3%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에게는 1%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표수로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2033표 안철수 후보가 871표 민중당의 290표를 빼앗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7%나 이런 표를 빼앗긴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15%를 빼앗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로부터 자신들이 얻은 표 가운데 엄청난 각각 27%와 15%를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7%나 3%는 별거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미 실제로 얻은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 득표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박원순 후보는 13,580표 김문수 후보는 7,469표 안철수 후보는 5,964표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득표수에서 사전투표 조작수만큼 빼버리게 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3번을 기준으로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박원순 후보는 원래는 13,000표를 얻었는데 3,195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16,775표를 종로구에서 얻은 것으로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겁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실제로 7,469표를 얻었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2,033표를 빼앗겨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에는 5,436표를 얻은 것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실제로는 5,964표를 얻었는데 사전투표 조작의 3표를 조작당해가지고 871표를 빼앗기니까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는 바로 5,964표 빼기 871표니까 5,093표가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표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27표를 빼앗기고 사전투표에서 실제 득표수에서 안철수 후보는 15%를 빼앗긴 겁니다 아주 큰 수치죠 이렇게 종로구에서 총 22%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2%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알린 바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평균의 조작값이 20%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알아왔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도 원래는 0.47%였는데 박원순 후보가 0.57%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원래는 김문수 후보는 0.26%를 받았는데 조작을 7표를 빼앗겨가지고 0.19%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빼앗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테이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공박사님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궁금할 겁니다 궁금한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범죄 행각이 다 남는다 그리고 그 범죄 행각은 일반 투표자들이 표를 던지고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선거 데이터가 무작위수 난수 랜덤 넘버스 규칙이 전혀 없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규칙이 없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출 기묘한 그런 재주를 가진 선거 조작 기술자들도 사전투표를 통해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 숫자에 일정한 패턴, 일정한 규칙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숫자 사이에 규칙이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의 그 규칙을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추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작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작 공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작 방정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대한 종로구의 숫자 더미 선거 데이터를 놓고 데이터를 분석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숫자 사이의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추적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조작 값을 찾아내는데 얼마나 정밀도가 높은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밀도가 그러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그 수치가 바로 여기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제야 고수가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데이터하고 상호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난 격차가 나옵니다 바로 11%,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 사이에는 11%의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수 후보는 7%가 생긴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3%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작한 표수를 가지고 교정을 한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그런 득표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후보별, 후보별 득표수가 지금 여러분 4번입니다 이 4번을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조를 해보니까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거의 완벽하게 뭡니까? 조작 값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야 고수에 계시는 분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종로구 선거 데이터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이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조작 값을 적용해서 교정한 뭡니까? 각 후보가 실제 예상 득표수하고를 분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대조해봤습니다 대조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11% 조작한 게 그대로 발견됩니다 7% 조작한 게 그대로 발견됩니다 3% 조작한 게 그대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소위 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 득표수가 여러분들 박원수는 13,580표 김문수는 7,469표 안철수는 5,964표인데 여러분 이 값을 조작 프로그램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거의 오차가 없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조작 프로그램이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이 추적 프로그램이 수정 후 득표율 차이는 0에 아주 가까우며 1을 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완벽하게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완벽하게 찾아냈다는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여러분들 조작한 것을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완벽하게 찾아낸 것이 바로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입니다 얼마나 완벽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것하고 소위 조작 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10.6, 7,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범죄가 들통난 거죠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하고 여러분들 바로 각 후보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획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득표수 후보별 득표수와 여러분들 비교해 보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니까 뭡니까? 0.3, 0.01, 0.04, 0.04입니다 1% 내니까 오차범위 내죠 지금 돌리고 있는 추적 프로그램이 제야 고수가 찾아낸 소위 숫자 사이의 선거 데이터 사이의 규칙을 포함하는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이 거의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가지고 종로부터 시작해 바로 돌리기 시작하면 전국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숫자 사이의 규칙을 그대로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중앙선거관리위원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시키니까 바로 오차가 10.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가 발각이 된 겁니다 범죄가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쉽게 지금 보고를 받으시지만 이게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생업을 하면서 제야 고수가 힘을 써 가지고 이렇게 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분석 결과 가운데 이 A하고 B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A가 조작된 표수를 수정한 후보별 실제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B는 뭔가 하니까 가짜 득표수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발표한 소위 오염된 조작된 사전투표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박원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13,580표를 2018년 종로구에서 받았는데 16,775표로 그냥 올려준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김문수보는 원래는 7,469표를 받았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5,436표로 그냥 표를 빼앗아버린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5,964표를 받았는데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5,093표로 깎아버린 겁니다 김진숙 후보는 민중당입니다 407표를 받았는데 117표로 깎아버린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는 600표를 받았는데 손을 안 댔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인지연 후보도 손을 안 댔습니다 신지혜 후보도 손을 안 댔습니다 다만 표를 손을 댄 사람은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만 손을 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 후보가 표를 더 받았는데도 정의당 후보는 손을 안 댄 겁니다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청기환절음 작업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 겁니다 박원순 후보는 이렇게 표를 확 올려주는 겁니다 A는 조작 전, B는 조작 후입니다 놀라운 것은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는 손을 댔지만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00표를 얻었는데 조작 후에도 600표를 손을 전혀 안 댄는 겁니다 동재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5000표에서 그냥 5,964표에서 5,093표로 그냥 내리깔아버린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7,469표에서 5,436표로 그냥 내려앉은 겁니다 박원순 후보는 13,580표에서 16,775표로 올린 겁니다 이게 종로구 사례인데 전국의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하고 이런 분석 결과의 최종 버전이 바로 이겁니다 본인표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에 실제로 얻은 득표수 가운데 27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15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이렇게 총 조작을 22%를 한 겁니다 조작의 기준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가지고 조작한 겁니다 박원순 후보의 11표를 대주고 김문수 후보의 7표를 빼앗고 안철수 후보의 3표를 빼앗고 정의당은 손을 안 대고 민중당의 김진수 후보의 1표를 빼앗고 그렇게 해서 22%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추적하는 방법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선거 조작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가 되게 됩니까 선거 조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선거 데이터의 규칙이 있습니다 표본이 관찰됩니다 패턴이 그 규칙과 패턴을 잡아낸 겁니다 제야 고수가 제야 고수가 여러분들 잡아내서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제야 고수는 그것을 추적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출신이니까 저는 그것을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이라고 부른 거죠 그 조작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원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엄청난 격차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조작 공식을 가지고 뭐죠 각 후보가 실제로 얻었을 예상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오차입니다 1% 오차도 안 나온 겁니다 그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다는 건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 연합 돌리게 되면 2018년 무슨 뭐 담양시 목포시에서 누가 얼만큼 조작당했는지 감시해 나올 수 있는 거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종로구의 총 조작률은 사전투표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수라고 그렇게 부르죠 22%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에게 11%만큼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주고 김문수 후보에게 마이너스 7%만큼 빼앗고 안철수 후보에게 마이너스 3% 빼앗고 김진숙 민중당 후보에게 마이너스 1% 빼앗고 다만 정의당 후보에게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실제로 득표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7%를 빼앗겼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5%를 절도당했습니다 종로구 사례는 서울의 다른 구하고 아주 유사할 것으로 봅니다 1, 2% 내외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훔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2018년 서울시장의 판세가 25대 제로로 결정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 색조가 강한 서초구 강남구 성파구에서도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훔쳤을 것으로 봅니다 25대 제로입니다 이것은 꼭 같이 구청장 선거에서도 거의 분석을 해보면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같은 조작 엔진을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구청장의 25개 가운데 20개 이상을 전라도 출신으로 심어 넣은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 어떻게 나라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같은 노력은 특정 정당을 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10% 내외로 플러스가 더불어민주당은 나오고 미래통합상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발견해낸 제약호수가 발견해낸 소위 추적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전국의 모든 데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데는 대부분 지금 종로구 사례하고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철도철미하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훔친 겁니다 이게 종로구 사례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선거를 완전히 훔친 것이 바로 이분의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구청장 선거나 광역시나 도지사 선거만 훔친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훔친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약 20% 정도로 조작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경우도 꼭 같은 조작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꼭 같은 조작 엔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8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된 교육감 선거에서 종로구 사례입니다 종로구 사례는 그냥 서울 사례고 종로구 사례는 그냥 거의 전국 사례일 것으로 봅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로구에서만 서울시 교육감 투표에서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발표 득표수라고 보시는 것 1번입니다 조희연 15,842표 조영달 4,344표 여러분 이 숫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공식화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는 29,192표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되면 총 20%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부분을 그리고 조희연 후보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0%를 대해줬습니다 그것이 2,919표입니다 조영달 후보에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를 뺐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후보와 함께해서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9%를 뺐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해서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로 그렇게 큰 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후보 중심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박선영 후보는 자신이 실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4%를 뺐겼습니다 그리고 조영달 후보는 6%를 뺐겼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제로 얻은 득표수 가운데 무려 5분의 1을 넘는 24%를 그냥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런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일이 바로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겁니다 조작 공식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발표 득표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정을 하게 되면 예상 득표수는 조희연 후보는 중앙선거하려면 15,842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2,923표를 받았던 겁니다 조작을 2,919표를 대해준 겁니다 종로구에서 조영달 후보는 실제로 4,626표를 받았는데 292표까지 빼앗기니까 4,334표가 나온 겁니다 박선영 후보는 1만 표 이상을 받았습니다 1만 865표를 받았는데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9표로 인 2,627표를 강탈당하고 약탈당했고 절도당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것은 중앙선거가 발표한 것은 8,238표에 불과한 거죠 득표율 기준으로 실제로는 0,44표를 얻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표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 조작이 없었고 단일화가 되면 당연히 우파 색채가 강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당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박선영 후보는 자기가 받은 표에 사전투표에서 24%까지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수정전 사전투표수입니다 수정전 사전투표수라는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자료라는 겁니다 이건 조작된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조작되어 있는 값을 수정해 주게 되면 4번이 나옵니다 바로 예상실제 득표수입니다 조희연은 15,842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조작값을 빼고 나면 12,000표를 받은 거죠 조영단은 4,334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4,626표를 받은 겁니다 박선영은 중앙선거관리원회 선거 결과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종로구에서 8,238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조작값을 여러분들 수정해 주게 되면 원래 1,000표를 이상 받은 거죠 1,865표를 받은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제야 고수가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원회 선거데이터를 한 번 비교 대조했습니다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10%, 0.9%, 8.5%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야 고수가 찾아낸 추적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을 가지고 바로 실제로 후보들이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를 상호 대조해 보니까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0입니다 0.1입니다 0.5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찾아낸 선거데이터의 규칙성을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이 정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죠 수정 이후에 득표율 차이는 0에 아주 가까우며 1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원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0%, 0.9%, 8.5%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엄청나게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동시에 이번에 제야 고수가 찾아낸 선거데이터를 소위 조작한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이 엄청나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상 실제 득표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상 발표수를 아주 잘 전망해내는 것이 이번에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그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관리원회 자료를 딱 여러분들 상호 대조해 보니까 오차가 10%, 0.9%, 8.5%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투표 조작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염된 조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궁금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조작을 찾아내느냐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를 판별하는 방식은 두 가지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먼 위에서 보는 겁니다 거기서 거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판단이 끝납니다 그것은 뭔가 아니까 중앙선거관리는 공식적으로 바르면 선거 데이터에 규칙이 있는가 패턴이 발견되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 시각에서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는 독수리 시각에서 보면 모든 선거 데이터가 오염된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 바로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정확하게 발견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에 바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방법 참새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 마이크로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투개표 현장에서 발생한 이상한 투표지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되게 되면 바로 부정선거가 바로 진단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총조작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한 것을 서울시 전역을 보지 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로구만은 지금 분석합니다 종로구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번 부정선거를 변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뭘 했느냐 선거 데이터 내에서 일정한 규칙과 패턴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과 패턴을 찾아낸 것이 바로 추적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 방정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데이터 분석을 들어간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왔느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엄청나게 오염됐다는 것을 바로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조작한 것을 빼고 더하고 한 것을 수정한 일종의 각 후보가 실제로 받았을 획득했을 예상 득표수를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종로구법만이 전국을 대상으로 했으면 이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냥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 분석 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여러분들 딱 한 가지 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표가 되는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몇 표까지 나오는 겁니다 몇 표까지 그 오차가 거의 없는 겁니다 오차가 얼마나 없냐 오차가 이렇게 없는 겁니다 오차가 여러분들 뭐냐 0.000 조작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실제 예상 득표수하고 여러분들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겁니다 0.1% 0.5%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작한 것은 뭡니까 10% 0.9% 8.5% 나오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이런 거 보고 잘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검찰 수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을 해 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훔쳤고 2020년도 4.15 총선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아우성을 쳤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조작 공식과 조작 엔진과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2020년 2년도 3구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여러분 계산 작업을 간단 명료하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A는 뭐다? 예상 득표수입니다 B는 뭐다? 조작된 득표수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다 오염된 겁니다 종로구의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원래 조희연 후보는 12,923표를 얻었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15,842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조영달 후보는 4,626표를 받았는데 표를 빼앗겨가 4,334표를 받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박선영 후보는 1만 865표를 받았는데 표를 조작을 빼앗겨가 8,238표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찾아냈기 때문에 그 조작 공식을 이용해서 돌리게 되면 전국에 교육감 선거에서 얼마나 부정 있는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종로구의 총조작률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를 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 가운데 10%를 조희연 후보에게 밀어주고 조영달 후보에게 1%를 빼앗고 박선영 후보에 마이너스 9%를 빼앗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가 큰 숫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박선영 후보는 실제 자신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4%를 절도당했습니다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종로구 사례는 거의 서울시의 모든 구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전국의 교육감 선거에서 다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대구시장까지 훔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총 20%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훔치는 그런 조작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대구시장 결과입니다 여러분 1번 발표 덕표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윤 후보는 5916표를 얻었습니다 대구 중구 사례입니다 대구시장에서 중구입니다 대구 중구가 그렇다는 것은 남구 북구 무슨 뭐죠 다 해당해야겠죠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가 6109표를 얻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형구 후보가 784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가짜 숫자라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습니다 총 조작률은 24%입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20%가 아니고 24%를 조작했습니다 임대윤 후보에게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3,030표에 12%인 1553표를 더해주고 그다음에 권영진 후보에게 11%를 빼앗고 바른미래당의 김형구 후보에게 1%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24%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권영진 후보에게 11%를 빼앗고 김형규에게 1%를 빼앗았지만 이 표가 자기가 받은 실제 표수에 비하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는 자기가 실제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9%를 빼앗긴 겁니다 김형기 후보는 14%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자기가 얻은 표를 그냥 19%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김형규 후보는 14%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기가 찬 노릇이죠 24%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감안해서 수정 보완한 것이 바로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윤 후보는 3번 원래는 4,363표를 받았는데 1,553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5,916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는 실제로는 7,532표를 받았는데 1,423표를 빼앗겨가지고 6,109표를 여러분들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발표가 된 겁니다 김형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913표를 받았는데 129표를 빼앗겨가지고 7,83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대구시장선거까지 손을 댄 겁니다 경북지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맨 4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기본적으로 오염된 숫자고 밑에는 오염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윤 후보는 5,916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4,363표를 사전투표에 받은 거고 권영진 후보는 6,109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권영진 후보가 7,532표를 받은 겁니다 김형규 후보는 783표를 받은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914표를 받은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야 고수가 찾아낸 추적방정식 조작방정식 조작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보니까 소위 실제 득표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위 추적프로그램 조작프로그램의 정확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성에서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계산해내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율을 계산해보니까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12%를 대해주고 11% 빼주고 1%를 빼주는 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한 게 나온 겁니다 결국 추적방정식을 찾아낸 것이 가장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율하고 이번에 재야 고수가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을 모아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무려 11.6% 11% 0.6%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후보가 실제로 받았을 예상 득표율하고 대조해 보니까 거의 오차범위 내에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재야 고수가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추적 프로그램이 정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걸려든 겁니다 빼도 박지 못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윤 후보는 4,363표를 받았는데 발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작을 해가고 5,916표를 받은 걸 발표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는 7,532표를 받았는데 발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표를 빼앗아가 6,109표를 내려앉힌 겁니다 바른미대반 김형기 후보는 어떻습니까 913표를 원래 받았는데 표를 빼앗아 784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A는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상 득표수고 실제 득표수고 B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조작된 숫인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떠냐 2018년 대구시장 선거 중구 사례를 가지고 보면 총 조작률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4%를 조작한 겁니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에게 12%를 대주고 권영진 후보에게 11%를 빼앗고 김형기 후보에게 11%를 빼앗은 겁니다 보수의 아성인 대구시장과 경북시장까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빼앗기 위해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러나 권영진 후보는 실제로 자기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수 가운데 19%를 절도당한 겁니다 김형기 바른밀당 후보는 14%를 절도당한 겁니다 대구 중구 사례는 다른 구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대구시장을 빼앗기 위해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단행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장 선거는 당일 투표에서는 권영진 후보가 60%를 얻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죠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음에 불구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임대윤 후보가 건수한 자유를 이깁니다 이런 거 이러면 사전투표 조작이 그렇게 겁나는 겁니다 권영진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못 이겼으면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넘어간 겁니다 대구 시민들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지 않았으면 당일 투표에서는 권영진을 밀어붙이고 사전투표에서는 임대윤을 민주당 후보를 밀어붙이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차투표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손을 많이 댄 것이 4.15 총선과 6.23 지방선거에서 관외사전투표 손을 많이 댔습니다 56.58% 관외사전투표 46.88%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를 가장 손을 많이 댄 거죠 그것은 6.13.1 지방선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에 좌우대칭 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권영진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딱 마이너스 11.06%입니다 임대윤 후보는 11.06%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12%가 나온 겁니다 좌우대칭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조작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 범죄가 발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믿는가 기가 찬 일이죠 오늘은 또 특히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니까 시청을 굉장히 많이 엄격하게 탄압을 하네요 똑같은 일이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13.45% 조작 인천시장 13.72% 조작 부산과 대구에서 많이 조작을 하죠 그만큼 부산과 대구를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부산에서는 21.96% 대구에서는 22.12% 여러분들 좌우대칭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플러스 통합당 마이너스 민주당 6.86% 플러스 통합당 마이너스 6.86% 부산 11.48% 마이너스 11.48% 이렇게 좌우대칭이 있으면 거의 뭡니까 부정선거 난 거죠 부산과 대구를 필히 뭡니까 민주당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울산이나 인천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대구시장 선거는 여러분들 20%가 아니고 24%입니다 24% 24% 2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뭐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구청당 되고 도지사도 되고 서울시장도 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말 참 이렇게 조작들을 해 가지고 다 시장 선거 다 이긴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 또 해결된 게 없습니다 지금 3구 대선을 비롯해 가지고 2022년도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2022년도 미래일이니까 확신을 할 수 없지만 6월 1일 지방선거도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 두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힘이 하고 있는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인시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투표관리관에 개인 도장 찍도록 하는 거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정말 참 나라가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나라가 아니고 야바이판입니다 야바이판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4.15 총선 국회의원 가짜 판별하기 오늘은 인천동구의 미추홀 미추홀갑 경기 화성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자료는 이제 순위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4.15 총선의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동구의 미추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융상현 위원이 남영희 후보하고 대결했습니다 남영희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8.93%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숫자가 작습니다 다른 지역의 숫자가 좀 작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통합당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고 당합당과 후보까지 합지게 되면 얼추한 25%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면 거의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남영희 후보를 향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수치가 좀 작지 않습니까 이 작은 이유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빠졌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합치게 되면 20%를 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결정적인 증거는 인천 미추홀 얼 같은 경우는 남영희 후보가 인천동구 미추홀 얼구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개한 34명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위 순위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으로 순위를 당락을 바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미추홀구 얼에는 동수가 11개고 투표소 수가 59개입니다 59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민주당 후보인 남영희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남영희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 혹은 0.5입니다 0.5를 59개 곱한 거죠 이것은 동전을 59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정도로 일어나기 불가능한 그런 자료입니다 아주 건수한 171표 차이로 윤상윤 후보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교차표수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표수가 6291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정을 하게 되면 윤상윤 후보가 171표 차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엄청나게 큰 차 5만 2784대 4만 31표 차이로 크게 격차가 난 거죠 이걸 보면 또 더 확실해지죠 윤상윤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남영희 민주당 후보가 86표를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윤상윤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윤상윤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남영희 민주당 후보가 113표를 얻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74표를 얻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완전히 교차투표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71표 차니까 당연히 재검표 신청해야겠죠 171표 차 배배 남영희 재검표 신청 4월 19일입니다 선거가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인천동 미추홀 얼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윤상윤 무소속 후보에게 171표 차로 밀려 낙선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법원에 재검표를 신청했다 4월 19일 남영희 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4월 17일 법원에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밀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일 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0일 날 포기합니다 171표 차로 낙선 남영희 재검표 표기 생각 짧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 무슨 짓 했지 아는 거죠 2020년도 4월 20일 날 4월 19일 날 재검표 신청했다가 20일 날 포기합니다 오늘 심사숙고한 그때 재검표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제게 희망을 걸어주신 분들에게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장에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에 뒤집힌 경우는 없습니다 잠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후보의 비뚤인 눈 때문입니다 제 눈과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보니 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아마 당의 위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만두라고 투표함을 까게 되면 큰일 나니까 가장 크겠죠 투표함 자체가 조작을 해가 엄청나게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들어있었겠죠 인천연설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당에서 당장 호다짝 놀라가 당에서 뭡니까 그만둬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만둔 거죠 저는 그때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170일 표차 낙선 5월 8일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남영희와 선거 조작 주장 민경우에 보낸 메시지 5월 8일입니다 민경욱 의원을 향해서 균형 강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제가 재검표를 접은 이유도 이런 마음의 평안에 비롯된 것이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재검표함이 들통났기 때문에 남영희 후보가 포기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남영희 선거 조작 빼박 증거 제시한 민경욱의 정신상담이 필요하다 정신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다 가짜인 겁니다 세상이 세상이 전부가 다 가짜예요 남영희 선거 조작 빼박 증거 제시한 민경욱 후보에게 정신상담이 필요하다 정신상담이 필요하다 정신상담이 필요한 것은 민경욱 의원이 아닌 거죠 이렇게 다 은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인천 미추홀갑 진짜 국회의원 누군가 허종식과 전희경 의원이 붙었던 지역입니다 얘기도 거의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습니다 총 조작률이 16.59%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러나 9.30 마이너스 7.20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인천 미추홀갑 구민들이 사박 고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표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사전투표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동구 미추홀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 동의 10개인데 투표교수가 54개인데 54개 모두에서 누가 이깁니까 민주당의 허종식 후보와 다 이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허종식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0.5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을 54개 곱하면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가 나오겠죠 수억에서 수십억 확률로 허종식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여기도 선거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교차투표가 이런 발시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에서 전익영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허종식 후보가 99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까보니까 전익영 후보와 100표를 얻을 때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의 허종식 후보가 136표를 얻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는 172표를 얻은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순위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익영 의원도 똑똑하니까 알겠죠 그러나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결의에서 침묵하지 않습니까 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제가 보낸 정익영 살아온다 정익영이 충분히 재검표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죠 그렇지만 침묵 다 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가짜들입니다 다 비겁하고 그래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썩었어요 엄청 썩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 수정이 될지 교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썩은지 나라가 모든 선거가 이렇게 다 썩었습니까 선거가 썩어도 뭐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경기 화성갑의 진짜 국회의원인가 송옥주 의원하고 후보하고 최영근 후보가 붙었습니다 이 결과입니다 조작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지만 그래도 8.78 8.43 나올 수가 없죠 경기 화성갑의 시민들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다른 성향을 보일 수 없습니다 공정선거에는 평균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더 큰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투표동이 14개입니다 투표교수와 79개입니다 79개 투표소에서 화성식 갑에 속하는 9개에서 모두 다 민주당의 송옥주 후보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런 확률이 승리할 확률이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은 2분의 1의 79성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동전 79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5만 8천 대 5만 2천으로 송옥주가 이겼다 교차투표수를 가지고 교정을 해보니까 6만 대 5만 표로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대규모를 조작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들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오늘 30몇 번까지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다 선거들을 조작해 가지고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보고 드린 것은 2018년도의 서울시장선거 종로구 사례 그 다음에 2018년 또 서울시교육감의 종로구 사례 그리고 또 대구중구 사례를 통해가 2018년 대구시장선거 그 다음에 4.15 총선의 인천동구 미추홀 미추홀갑 경기 화성갑 왜 시간이 지난 그런 사건을 다루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궁금함을 가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의 대선까지 5년간 모두 큰 규모의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공직선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고 그 사전투표 조작은 거의 똑같은 조작공식 조작 프로그램 그리고 조작방정식을 사용해서 치러졌습니다 따라서 인천연수월 사례만 보면 5년 동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종로구 사례만 보게 되면 모두 다 조작된 그런 선거들은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로구 사례 두 건 대구의 중구 사례를 보셨지만 이것이 바로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조작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무쪼록 남은 선거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런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대로 하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여전히 선관위가 결국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미당 치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소개해드렸던 2018년도에 서울시장의 종로구 사례하고 2018년도에 서울시 교육감 사례는 아마 최초로 분석할 겁니다 한 내용일 겁니다 최초로 정말 제야 고수님께서 크게 생업을 하면서도 시간을 내가지고 소위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을 찾아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자행됐는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